아!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가 대학 게임사를 오면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혹시 파도타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 꼭 해보고 싶었어요! 해냈겠다! 저쪽부터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우리도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같이? 우리도 같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일자로 사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지효 소원 한번 해볼까요? 민아 언니부터 이렇게 쭈르륵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 자! 민아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둘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 다들 집중하시고 계시죠? 네! 집중해야 돼요! 집중! 집중해야 돼요! 아! 이거를 찍고 싶은데! 다들! 잘 간직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준비! 시작! 끝!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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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요! 민아씨 제 설명 안 들으셨죠? 네? 제가 분명히 민아씨부터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민아씨부터 이렇게! 잘해!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웃음! 그러면은! 방금 연습! 건동대 학생 분들은 이쪽부터인가요? 네! 맞아요! 아! 학생 여러분들 보시기 시선에서 오른쪽부터!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저희? 네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다시 해봅시다 우리 오래오래 있읍시다 여기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어 뒤에들 네 오늘 여러분들 단합이 아주 짱입니다 너무 예쁘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마지막 곡 고개를 해왔는데 계속 더 쳐다보시는 산하씨가 한 번 마지막 곡이에요 네 저희 다음 블리도리법은요 힘내시라고 여러분 전화 드릴겁니다 여러분 잘 해주실거죠? 네 진짜 진짜 해주실거죠? 여러분만 믿고 열심히 치열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해주실거죠? 뮤직 큐